오늘의 주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주문입니다. 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8월 21일 병신일이니까요. 원숭이날입니다. 오늘처럼 또 목요일에 이렇게 제주와 끼가 많은 이런 원숭이날이 왔다면 돈복과 그 운세전개가 우리가 지닌 그 차별화된 또 제주에서 크게 그 나올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원숭이날의 이런 암시는 부단히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든지 새로운 그 인간관계에 신경을 쓴다든지 새로운 그 계획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일에서 차별화된 그 성과가 또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. 우주에 존재하는 그 자연의 그 힘에는 그 힘과 또 가장 잘 상응하는 풍수적인 그 반응을 띄게 되는 것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. 예를 들어 오늘 같은 이런 그 붉은 원숭이날에는 남서쪽에서 또 큰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. 남서쪽이면서 또 남쪽과 서쪽을 넓게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또 확장시켜서 또 이해해 주셔도 물론 좋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 오늘만큼은 남쪽이나 또 서쪽 또 남서쪽을 향한 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돈복 터지는 그 풍수 주문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그때 그 풍수 효과의 그 응답을 더 힘있게 여러분들을 그 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특히 그 마음속에 그 기쁨과 그 확신 또 화려함까지 갖춘 그런 마음의 준비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당당하게 또 해 주시면 좋은데요.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병신일 재성 진문이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 주시는 겁니다. 번영을 몰고 올 그 재물운이 가득 또 집안의 그 축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풍수 효과로 또 우리가 얻게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돈복 터지는 멋진 그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